2012년 데뷔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만납니다 뉴이스트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뉴이스트 더 멋있었는데 더 멋있었어요 자 여기 중간에서 컨트롤을 좀 내드릴게요 먼저 오른쪽부터 볼게요 뉴이스트입니다 명왕의 기사라는 무대로 함께 해주실 것 같아요 자 추가 왼쪽 뉴이스트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쭤볼게요 저의 기사도 좀 대주시는 건가요? 아 네 원하세요 당황하세요 원하신다면 너무 원하죠 우리의 많은 걸그룹의 여왕의 기사가 어떻게 되나요? 팬들인가요? 네 팬분들이죠 오늘 어떤 무대 준비해드렸어요 뉴이스트? 네 저희는 여왕의 기사라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네 아니 사실 뉴이스트가 약간 만진남 만화층에서 찢어남은 듯한 그런 네 외모를 소유하고 있는데 오늘 제일 가장 멋진 남자 멤버 중에 솔직히 아 오늘 이 사람 컨트롤 너무 좋다 저 있으세요? 저 한 것 같습니다 아 자신들은 좀 나인 것 같다 네 이유가 뭐죠? 팩했나요? 네 팩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른 몇 번 자신 없나요 혹시? 다른 랩 아 랩 아 랩 그럼 랩 이거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머리도 지금 스프레이 한 통 다 쓰고 와서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뭘 준비하셨어요? 오늘요? 네 드립본서트를 위해서 어 저희 무대를 열심히 준비했죠 네네 네 어떤 무대 보여주실 건가요? 저 여왕의 기사라는 무대 준비했고요 네 그리고 비방용 여보생라는 무대 준비했습니다 네 혹시 그 매력 발산할 시간을 드릴 텐데 한 분에게 내가 매력을 발산하고 싶다는 멤버 있으신가요? 매력 발산 네 그러면 저희가 네 오늘 보여드릴 여왕의 기사 한 소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죠 네 It's all right girl 건가시던 물이 나를 상처를 주고 밝혀줘 네 여기까지 아 너무 멋집니다 오늘 드림본서트에서 좋은 모습 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이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해요